유하유하 유하 오늘은 일단 마지막 장을 해보고 시간이 좀 어중간하다 싶으면 저도 진엔딩을 위하여 히든 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웬만한 건 다 잡은 것 같아가지고 잡으러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진행을 해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아 카메라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뭐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크게 보이지? 살짝 커보이는 느낌 게임 게임을 보라고 게임을 게임을 보라고 게임을 보라고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뭐지 이 넓은 부지는? 게임을 보라고 시작하는 얼굴이 손인데? 왕령관 시작하자마자 메인보스요 오 데미지 들어갔다 오 뭐야 변신해버렸어 변신을 해버렸잖아 잘못 눌러서 날라다니는 애라서 데미지가 내려와 내려와 야 한 대를 못 때리는데? 야 이거 어떻게 때리냐? 한 대를 못 때려 어우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때려야 되냐 날아다닐 때는 피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아 아 끊겼어 아 아 잘못 눌렀다 아까워라 패턴 보는 걸로 생각하고 할게요 어 공격을 이렇게 하냐 헛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팔괴 어디갔어? 싸울 때부터 없네 초반에 싸웠던 것 같은데 팔괴 사라졌네 팔괴 갑자기 안 보이네 날 때는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아직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우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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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세갈래로 번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휴 피음만 하고 아 포션 좀 먹자 이 친구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갑자기 화면에서 안 보이는 게 어딨어 와 이거 피하기가 아API 아 음 어 오 제대로 들어갔다 아이고 아까나 한 번 휘둘렀잖아 아이씨 뭐야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걸 아 유하게 때리지 못하겠는데 아 가만히 있어 오 이게 뭐야 야이씨 이거 또 뭐야 외발자전거를 타네 언제까지 타는데 언제까지 타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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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힐버리 힐 힐 힐 힐 힐 어 이거 뭐야 바닥이 뭐야 이거 와씨 돌겠네 이게 뭐야 아 없다 이걸로라도 채워야돼 아이씨 뭐지 이거 빨간불인가 전기 어 뭐야 날아오는 줄 알았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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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서 사라지면은 내려오는 타이밍 생각하고 패턴이 패턴이 익숙해지는데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얘도 약간 0.5초의 느낌은 아니고 0.3초 늦게 때리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이거 정박으로 때리는 느낌은 아니야 얘도 아 아이씨 아 얼음도 쓰고 불도 쓰고 막 이것저것 다 쓰는 느낌 난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너에게 맡기마 아 가 서로 같구나 공격력이 아픈 어 아픈건 아닌데 뭔가 너무 마구잡이로 때린다거나 해야되나 헤링이 개짜진나네 헤링이 개짜진나네 터지고 터지고 아오 빠질 뻔했다 저 날라오는게 진짜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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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ca 앗 아 나 뒤돌아 보게 되가지고 와 ca 앗 앗 여긴 패링을 좀 써볼까 Anthony 스 salvation 야 아나 이 아 우리 서버 내려오시오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 가까이 가는데 시간 더 걸리네 뭐냐 이건 또 음 아 아 또 타 외발자전 얘 2패도 있을 것 같은데 전기도 쓰고 줄도 쓰고 아주 그냥 아 나 죽어 아 없어 아 잠깐만 없다 아 얼마 쓰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얼마 쓰지도 못했네 변신해도 아니 이 게임이 그게 너무 심해 그러기가 너무 심해 이 경직이 오는 게 경직 타이밍이 생각대로 조금 긴 느낌이야 하다 보면 아 잠깐만 방어구를 좀 바꾸자 방어구 만들기로 했잖아요 10개 정도 있으면 만들만 하네 돈도 많겠다 있는 거 없는 거 껴봐야지 야 멋있는 거 근데 내가 입권술이 없으니까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옷은 아닌데 방어력 높인다고 생각하고 못생겼다니요 간지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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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파를 도전해보자 간파를 잘 써볼까 이번에 좀 덜 아픈 게 중요한 거니까 한 대씩 쳐맞네 한 대씩 쳐맞네 아 아 또 날아올랐어 뒤로 빠지는 줄 알았더니 아 정지술 하나 아깝게 써보려고요 아 아 아 아니 아니 써봐 아니 왜 안 눌러지 다시 할게요 다시 아냐 팔개야 살리지마 살리지마 다시 할 거야 이게 날개 색깔이 변한다 아이고 페링이 페링 연습을 여기서 해보자 이야 쟤 날아다니는 애들이 제일 극혐이야 진짜 싸우기가 개빡세 아니 다른데 보면 오공 어? 점프해서 막 날아다니더만 얘는 왜 날질 못해 어 점프력도 상당하지만 근두운을 제외하고 어? 점프력이 상당해서 내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또 맞아 알면서 또 맞아 또 같은 패턴을 써버렸어 또 같은 패턴을 써버렸어 왠만하면 뒤통수에서 때리고 싶어가지고 그런건가 내가 근데 얘는 페링을 하는 시간이 딱히 안 돼 다 죽고 다시 할게요 아 초반 패턴은 똑같은가봐 나는 내려왔을 때 빨리 쓰려고 눌렀는데 이게 반박자가 늦게 들어가니까 정지술이 저렇게 들어가 버리대요 내려온 거 확인한 후에 써야겠다 날아다니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 날아다니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 날아다니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 아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빨리 쓰고 빨리 쓰고 내려왔으니까 내려왔으니까 에라이씨 거리 아파 아 때리자도 아 공격이 그냥 쉴 틈이 없네 아 아 정지술 씹혔어 아 진짜 뒤로는 안 날라가나 아 뒤로도 날라오네 저거 아 아이 미친 그만 그만 페링을 몇 번이나 쓰는 거야 그만 아 진짜 그만 아 아 진짜 저 타이밍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거 페링 연습하고 오신 분들은 좀 쉽게 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페링 위주로 사용을 거의 안 했으니까 연습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야 공격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뭐 때리는 타이밍을 모르겠어 때리는 타이밍을 모르겠어 때리는 타이밍을 모르겠어 하나 둘 아 잘 고르기까지 하고 전기 아 패턴 똑같아 패턴 똑같은데 아 아 이 씨 또 이 때 눌러가지고 아 아... 아 터진다 아 아까워 아 진짜 아프네 손바닥은 아! 또 바위 눌러버린다 아 좀 때리자 좀 때리자 진짜 좀 때리자 그만 도망가라 와 이게 터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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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절반은 어떻게든 뺐어도 와 저게 진짜 아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채찍 뭐야 채찍이야 뭐야 저거 아 아 아 아 아 페링 좀 써보려고 하는데 아 잠깐만 아 나 돌겠네 제 공격 너무 지저분해 공격 너무 지저분해 시작부터 이게 뭐야 얍사 패턴이야 남자답게 땅에 붙어서 생긴 건 닭처럼 생긴 주제에 뭘 저렇게 잘나는 거야 남자답게 바닥에서 일대일로 시원하게 싸워야지 뒤로 슬금슬금 빼면서 맞다위로 아니 맞다위로 싸우는 거 좋아하니까 잠깐만 한 번만 더 하고 먹을게요 뭐가 좋을까 일단 공격력 높아지니까 일단 쓰고 아 제발 패턴 똑같잖아 그만 너 그만 맞아 패턴 똑같잖아 바보야 아 아 한번 두번 세번 발로 하고 터지는 거 피하고 아이고 저 갑자기 오는 걸 못 피하겠다 아 닭발 아 진짜 어 안돼 안돼 여기는 내가 봤을 때 피하는 거 위주로 봐야 돼 아 아씨 조졌다 아 한번 피하면 되는 건데 타이밍이 안 맞았네 발개가 힐만 해주면 사기겠죠 나는 힐은 바라지 않아 같이 싸워주는 게 좋아 어그로 분산되는 게 제일 좋아 아씨 이걸 왜 계속 맞냐 뭔가 키마로 박을까 아 결국에는 결국에는 패드로 깨면서 맨날 피하는 걸 왜 이렇게 못하지 아 아씨 맞아버렸네 언제 때리냐 언제 때리냐 언제 때리냐 종시술 빼고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없는데 헤링을 헤링이 진짜 이런 애들한텐 쓰기 어려운 건가 아 아 아 아이씨 눌렀는데 또.. 또 쳐 말이네 아! 아이씨 뭐야 이건 또 침착하게 아이씨 맞았어 아이씨 아이씨 다 썼다 뭐야 뭔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아이씨 아 치명타 써보고 싶은데 아! 기술 좀 써보고 싶은데 아니 저게 무슨 돌겠네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냐 이거 아이씨 아이씨 피 채월라있네 야 이건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파악이 안 되는데 패턴이 처음 애를 제외하고는 피하는 타이밍이 파악이 안 되는데 시작부터 이게 무슨 그래 뭐.. 아니 근데 무슨 물약을 먹어야 되지 잠깐만 마을 한 번 갔다 오자 안녕 안녕 마을을 한 번 갔다 올까 어우 렉 걸려 렉이 더 심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안 되겠다 렉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내가 내가 나 하는 게임 자체도 포기할 수 없어서 여기서 뭘 꺼야 되냐 흠 흠 흠 흠 흠 흠 반사효과 같은 걸 줄일까 하나 줄인다고 뭐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렉 걸리는 거 너무 불편한데 여태까지 계속 걸리긴 했겠지만 열받네 여기서 만들고 가자 여기서 만들고 가자 흠 흠 뭐야 여기서도 살 수 있네 3개 정도 살 수 있네 법술의 쿨타임 초기화 기력을 소모하지 않는다 곰봉치 대량 획득 흠 흠 상태 이상 제거야 내가 이거를 계속 쓰긴 했거든요 잠깐만 돈은 많으니까 잠깐만 이걸 좀 올려볼까 방어력 좀 올리자 방어력 좀 올리자 밸런스가 중요해 밸런스 중요해 밸런스 중요해 난 이런 건 뭐 거의 손을 안 댔으니까 난 이런 건 뭐 거의 손을 안 댔으니까 수명 연장 보자 이건 아직 많이 있고 번개 조항 번개가 걸릴 일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직 음 이거 좀 많이 만들어 놓자 이 약을 먹고 싸워보자 밸런스가 얜 아직 있으니까 됐고 얘는 아직 있으니까 됐고 아래 거를 먹고 일단 아래 거를 먹고 특성은 지금 안 바꿔도 될 것 같고 바이옥신을 지금 거의 못쓰니까 적에 의해 중단되지 않고 피해 가면 열정량 획득 음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먼저 써볼까 이걸 먼저 쓰고 해보죠 닭새끼 닭새끼 그냥 닭 맞아? 어찌보면 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손가락이라 조금 이걸로 생각하면 되나 이렇게 닭뼈슬로 생각하면 되나 간다 아 내려오고 써야지 내려오고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이상하게 써네 오우 확실히 피가 많이 올라 아 포션을 안 먹었네 아이고 번개까지 어휴 피하긴 피했는데 감성 랍스패 사이에 pun 앗 인E 아 아 아 아까 봄 왕 에 앗 앗 앗 앗 앗 앗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이게 이게 잘린다고? 아 아 눌렀는데 아 두 번 타이밍 맞게 눌렀잖아 개 어이없네 이럴 때는 어떻게 때려야 되는 거야 하나 떨어졌다 아 뒤로 빠진거 아 진짜 개울받네 확실히 나는 3개 채워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렀잖아 아니 아 저거 내리 찍는거 그냥 바위로 피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아 없다 피가 없네 아 내리 찍는걸 바위로 피해야지 안되겠다 아 안되겠구만 내리 찍는 타이밍을 저렇게 처맞을거면 아 아 얘도 피가 애매하게 남네 8번인가 9번인가 그럴걸요 8번이네요 8번이네요 음 속도 빠른건 좋은데 안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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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명중 횟수가 충분하다는게 무슨말일까 1% 올라갑는데 1% 어 내 피해감이 지금 마이너스 30 실화야 내가 지지게 아프니 휴가 있지 다 강화하고 5장 할아버지한테 가면 10개짜리로 바꿔준다고요? 근데 나 강화 다 하고 안 갔었나? 근데 기존 항아리라는 게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원래 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항아린가? 처음에 받은 항아리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음에 받은 항아리 이거였던 거 같은데 옛날 거 근데 10개짜리 그러면 10개짜리 확률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갑자기 소리가 왜 이렇게 커졌지? 뭐지? 갑자기 소리가 왜 커진 거 같지? 아니야 할 수 있어 8개짜리로 할 수 있어 절반에 다 맞아버렸네 이번 판도 글렀네 시작부터 이렇게 다 맞으면 안 되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저번에 너무 많이 맞았어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아이씨 또 써버렸네 될 거 같은데 그래도 높이가 계속.. 해결 하더라 하수 스티 GBAT 다임란네 다임란네 하$%$%&G 하수 하수 이랄기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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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이 똑같은데도 매번 쳐놨네 같은 패턴으로 오는 것 같은데 얘는 아 쟤 올 것 같았는데 포션 좀 먹자 이 더러운 녀석아 구르게 해버렸다 아 다시 해야겠는데 너무 못 때렸는데 너무 못 때렸는데 이게 안 끊기나? 이게 안 끊기나? 아 어! 이것도 뭐야! 아 이것도 뭐야! 2패다! 아 이번엔 테두리도 생겨? 어이거 어디갔네 거미 두개가 된 아! 포션이 저렇게 많이 나왔는데 각 좀 보고 마시려고 했더니만 넘기자 가자 다시 다시 근데 또 모르는게 갑자기 흑화해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흑화했을 가능성도 있지 어? 마지막일까? 아우! 아 다시 하자 너무 꼬였어 그냥 데미지 데미지 엄청 세게 들어가고 잠깐 경직 주는게 있어요 대신에 저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 방어력이 높아져요 얘는 치명타는 잘 못 때리겠다 음 음 아우 또 맞아 또 맞아! 다 맞아! 또 다 맞아! 먼저 아 아 아 패턴을 다 알고도 맞아버렸네 어유씨 두렵게 아프네 번개 걸렸어 진지야 아 진짜 지명타 한번만 맞아줘 아우 진짜 치명타 한번만 맞아주자 아우 아 아씨 이럴 돌아오는걸 맞아버려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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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으로 좀 내려올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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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 아씨 아 없구나 제발 하나만 먹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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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는데 너무 아깝다 너무 급했네 그냥 다음 판을 쓸걸 아우 사골이 미쳤어 저거 진짜 돌겠네 내려 찍는거 안되노 다시 해야되겠다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이것도 안맞아? 어지갔네 진짜 열받아 빗나가는 공격이 몇개야 공봉지 쓰라고 만들어놓은 애 맞아 얘 공봉지만으로 싸워야되나? 그럼 피할수가 없는데 도망을 못치잖아 이러면 아이고 두개 먹으면 안되는데 두개 먹었다 하나의 패턴이 좀 길거든요 아 날개 진짜 고지같다 아 이거 왜이렇게 금방 깨져 해보자 아직 뭐 피도 많이 남았는데 아이씨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도저히 안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여기 패링 너무 하지 않아? 패링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평타를 때리다가 패링을 써야 돼 그러니까 평타를 안 때리면 패링을 쓸 수가 없어 이 게임은 그게 너무해 그냥 막을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꼭 평타를 한 두세 번 때려야지만 나오는 거 너무해 진짜 너무해 저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패링 타임이 안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아이고 쥐꼬리만큼 올라가네 대야 다 쓰고 해봐 아이고 아 아 아 아이씨 또 다 맞았어 피할 수 있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헤헤 안돼 저 방어력 때문에 입고 있었어요 설마 그것 때문인가? 어차피 세트 효과도 보고 입고 있는 게 아닌데 왜요? 설마라고 하는 건 왜요? 입으면 안 돼요? 아 아 이 마이너스 32호 때문이구나 어 근데 이걸 입고도 난 지금 방금 깰 뻔한 거야? 아 내 능력을 방금 증명했다 기분 좋아졌어요 내 능력을 방금 증명한 기분이라 기분이 좋아졌군 아 근데 마이너스 30이어도 때리는 데미지가 늘어나는 거 아니었나? 나 그래서 입.. 입었던 거 같은데 잠깐만 지금 제일 높은 게 뭐지? 이건가? 상대를 처치하는 일정 시간 내에 공격이 다 좋습니다 이거는 뭐 쓸 일은 없긴 한데 방어력은 이게 제일 높은데 어 근데 으으으!!! 이거 보여요? 이... 이 배 부분에 다리 보여?" 으으으 징그러 자 덩으 집에서 방어력은 정말 사기급인데 이거 입을까? 그냥? 근데 아까 저 옷 입어서 깰 뻔했던 것 같은데 두 개만 만들 수 있는데 어? 그러면 이거 이거 입고 이거 끼자 중독 저항은 뭐 어차피 뭐 딱히 신경 안 쓰고 어우 더울 때마다 이게 좀 장군 느낌은 나네 좀 징그럽긴 한데 아 근데 아까 포션을 다 먹었는데 오우 잠깐 잠시만요 아 너무 빨리 불렀다 아 너무 좋아 와우 잡혀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뭐야 안 찍었... 아니 찍는 거는 솔직히 피해 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하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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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 줄 알았더니만 적을 쓰니 아 이거 불 붙었는데 불 붙었다고 아 이거 인간적으로 넘어갈 때 불을 끄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데미지가 아씨 이걸 또 한 번 변신하자 아 공속이 느려서 얘가 안 돼 아 진짜 이 패턴에 아무것도 못 때린단 말이야 안 돼 아 망했네 하나 먹자 그냥 와 이게 뒤로 날라오네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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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장 터지는 줄 알았다 아 아 어 근둔 드디어 타는구나 드디어 타는구나 근둔 와 심장이 진짜 터질 것 같아요 방금 그게 족쇄가 맞았나봐 그 옷을 입은게 잘못이었네 손 떨리는거 봐 화과산 또 혼자가 되었구만 근두운 한번 부리면 10만 8천 리를 내놨는데 근두운 어떻게 쓰지? 대성의 기운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근두운은 천명자의 명령을 따릅니다 진원을 외워 근두운을 타면 단번에 1,100리를 닿습니다 오 화과산 지게에서만 시전할 수 있대 아 여기서만 탈 수 있네 오 오우 빠르다 빠르다 이건 빠르게 완전 빠르게 안달려도 되겠는데 일단 여기저기 탐험을 좀 합시다 여기도 이쪽은 완전히 일자 아닐 것 같은데 여기도 뭔가 상자같은거 있지않을까?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넓은데 수상하다 수상한 돌이야 그럴 줄 알았어 또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 어어 이쯤구 독이 아 사닥부터 찾아야 되는데 얘랑 싸우는 거 말고 오우씨 뒤로도 오네 아 여기 너무 고립됐어 고립됐어 우와 아 저거 쫓아오는구나 동그란 거 쫓아오네 어 되게 쎄다 저거 동그란 애는 쎄네 저거 그냥 제자리에서 터지는 건 줄 알았더니 쫓아오네 어 잠깐만 그 위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가는 거지 그러면 어? 오오 오야 이대로 날 수 있는 거야? 주변 잘 보고 가야 되겠다 상승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미쳤는데 아래를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구만 이거 사당부터 찾자 근처에 저 히든 버스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근처에 사당부터 찾아봐야겠어요 일단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당이 보이겠지 이게 막 빠르게 날 수가 없네 잘 모르겠어서 안 보여 빨리 가면 안 보여가지고 음 저 위치는 메인보스가 있는 거 같죠 잠깐만 사당을 봐야 돼 사당을 여기 메인보스 나오는 거 같애 그러게 눈으로 잘 안 보인다 이게 날아다이니까 더 안 보이는 거 같애 아까 그 위치에서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저 거대한 곱둥이는 뭐죠? 저 거대 곱둥이 뭐야 저기 저기도 뭐 있다 저 반짝이는 거 쟤 뭐냐 설마 제가 저기서 싸우는 건가 너무 징그러워 잠시만요 너무 징그러워 아니요 너무 싫어요 잠시만요 사당 없이는 그냥 싸우면 안 돼 아 근데 사당 없을 거 같다 근두운 있는 거 보면 사당 없을 거 같은데 어 여기도 뭔가 물 속에서 보스랑 싸울 거 같은 느낌인데 야 근데 뷰는 좋다 어 저기 황금나무도 있다 저 나무는 뭐지 사당 왼쪽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 기준? 아 저 나무? 저 황금나무요? 아 뭐 날아가면 되니까 찍을 수 있는 거는 찍어놔도 될 거 같아요 어 여기도 있다 아까 내가 왔던데 여기 아닌데? 저 돌 여러 군데 있나 보다 얘는 근데 독은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근두운 때문에 사당 텀을 길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부쇼 됐고 뭐 뭐 물소리나는 거 봐 얘 먼저 한 번 잡아볼까? 아 똑같네 아까랑 맥 다른데 또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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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야아 잘못 눌렀다 어? 구조물을 이용해서 피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아이고 아 맞다 엉덩이 엉덩이 조심해 얘 범위가 넓어요 됐다 한번 갔다 올까? 채우고 갔다 와야지 헬로우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덩치 큰 몬스터? 뭐 그런 거 같은데 어? 뭔 소리야 아 설마 저 울음소리가 제가 쟤야? 예스 군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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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면은 내가 잡뇨괴는 다 잡았잖아 빨간 거 없어지게 해야 되겠다 다 없어져라 주목에 속하는 애인가? 아까 걔는 근데 저렇게 게이지 있는 거 보면은 잡아야 하는 보스류에 속하는 거 아닐까요? 저렇게 게이지 있는 애들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 그 위치부터 다녀야지 길을 외울 거 같은데 이거 너무 두서없이 다니면 길어버릴 거 같아 군둔 타는 건 좋은데 일단 여기선 채집하려면 걸어 다녀 쟤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쟤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쟤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저 넓은 곳으로 점프했을 때 그때 가야 되겠다 쟤는 아 여기다 아까 그 독 독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부터다 여기서 내려보자 한번 이렇게 다녀볼까? 채집할만한 거나 그런 거 있는지 좀 볼게요 확인이 되는지 사당은 사당은 이런 데는 없는 건가? 산책이다 산책 산책이요 산책 한번 날아다니고 나니까 뛰어다니는 거 좀 불편하네 한번 날아다니고 나니까 여기있다 쯔쯔파니까 일단 잡아볼게요 다시 엉덩이 엉덩이 흐어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억 그 MM 헉스 야오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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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오오오 이거 너무 아파 왜 얘가 더 센 것 같지? 오! 오 뭐야? 이런 것도 써? 약간 토토이크에 나올 것 같은 느낌 오우 야샴! 야샴, 이들들이 타고 으이ㅍ 아우, 바위 슬라인데 으 climb 정자 죽어라 얘는 그래도 재료 주니까 잡긴 잡아야 해 혹시 더 좋은 장비가 나왔을 때 못 만들면 손해잖아? 근데 중요한건 사당은 어딨느냐 돼지다 돼지 돼지가 막 공격해 쫓아오는데 보니깐 내려야지만 나비가 짤랑짤랑 하면서 하던데 근두운 타면 안 알려주는 것 같애 그런 포즈 없나 이렇게 이런거 타면 이래야 되는거 아니야 근두운 위에서 보스 위치는 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뻔한 장소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애 여기서 보고 있는거 이제 아 가버렸다 안되는데 운기조식하고 가야되는데 흐어어어어어어어어 전기속성이네 전기속성이네 금갑콧불소 곱콧불소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얘는 이거 안통하네 금이라가지고 아 아 아 일단 정면승부는 안됨 확실한건 정면승부는 안되네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가 약점이다 엉덩이 엉덩이 아 아 아 아 엉덩이 쫓아가기 힘든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엉덩이의 약점이라기보단 뭔가 부실수가 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잘랐다 오케이 이제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터져버렸는데 그냥 그냥 터져버렸어 라이노 사당 있다 여기가 사당이었군 있을만 했는데 바닥에 안 내려오면 안 보이나봐 근데 느낌을 딱 보니까 곱둥이 참여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곱둥이가 요 근처에 자꾸 한두 번씩 점프하는 거 보니까 싸우다가 갑자기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멀어 아 잠깐만 채우고 붙자 오케이 아이고 어! 바위! 바위! 바위가 안 써져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아! 어! 또 생겼어 어! 이봐! 다 죽었는데 무슨 힐이야 다 죽었는데 힐을 왜 주는 거야 다 죽었는데 힐을 왜 주는 거야 이제와서 번개 칠 때마다 새로 생긴 나라 번개 칠 때마다 새로 생긴 나라 일단 채우고 붙는 게 낫겠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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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erefore meinen component statistic 야. 이거 어떻게 피하냐 1 , 2 0 2 아 corporate 거짓같은 스티치기 아 이거 근데 싸우기 쉽지 않은데? 기다려봐요 아하! 어이 저것 봐라? 어이 저것 봐라? 어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처음은 뭐 깨고 시작했다고 치는데 음 음 아 나 쟤 자꾸 내가 쓸 때 뒤로 물러나는데? 일부러 그러는건가? 쟤 일부러 그러나? 헉 헉 굽툭이다 일로와 굽퓨스 이리와 컴온 컴온 아...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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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앜 아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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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잖아 저 처다보고 있는 눈 무섭다고 아 이럴때 때려야 되는데 잠깐만 연습이에요 지금 이거 타이밍이 진짜 계속 때린다고 데미지가 막 이거 되는게 아니고 어 근데 몸을 때려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그냥 저거 안 부시면 아 어우 아 아 아 아! 필! 안 돼! 포션 먹어야 되는데 때리는 각 보는 게 어렵다 때리는 각을 보는 게 어렵네 좀 천천히 하더라도 여기부터 이렇게 뿔부터 잘라야지 안 되겠네 정디에게 바닥에 떨어지는 게 진짜 아프다 아! 잠깐만 이거 게이지만 채우고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일부러 저러는 건가? 길을 모으는 와중에는 그게 안 돼서 아! 아씨 다른 기술이 아이고 다른 기술이 안 쏘지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어떻게 싸워야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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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히히 이것도 뿔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일단 둬야 되겠다 타이밍이다 게이지야 일부러 아낀거였는데 미치겠네 멈출 방법이 미치겠네 팔게야 힘내 헉 미치겠네 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아씨 아 잘못 눌렀어 아니 방금 야 방금 진짜 너무한거 방금 저 앞쪽이었잖아 방금 방향이 아예 달랐는데 어떻게 공격이 일로 들어오냐 어? 어이가 없네 아씨 일단 때려 방이야 나 일 한번만 더해주면 안돼? 아 무서워 아 힐 안해주네 한번만 해주지 아 피차는 약이 뭐가 있어요? 나 피차는 약을 모르겠어서 피차는 약이 뭐에요? 생명력 늘리는건 있는데 피가 오르는 약은 없지 않아요? 아 그거 빼고 그 부활 엄청 다 풀피차는 그거 말고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소량으로 오르는거 없죠? 그치? 없지? 피차는 거 있다고요? 나는 얻은 적이 없는데 이건 최대 생명치잖아요 피차는 아이템 이름이 뭐에요? 있어요? 난 늘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있다고? 있다고 피차는게? 마지막 주 두번째 아니냐고? 이거요? 아 그러네 생명치 최대 회복이 있네 하나밖에 없네 아 두개밖에 없네 이거 만들 수 있었던가? 나는 이게 풀피 말고 풀피 말고 풀피 말고 잠깐만 지금 내 여기 나와있는거 제외하고 못 만들죠? 아 맞아 나 이거 아낄려고 그랬어 맞아 맞아 나 이거 저기 보스 최종 보스 때 쓰려고 아낀다 그랬다 맞다 맞다 저 바나나인가 무식인가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일부러 안먹는거야 일부러 어? 아이! 이건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그래 차라리 한대 맞고 안돼 어디가 어디가니 또 생긴다 꾸데 lah 잃 base 망고 아 어 뭐야 잠깐만 3개 다 안찼구나 타이밍 좋았는데 에라이 조금만 천천히 오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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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둥이 왔다 곱둥이 왔어 도망쳐 도망쳐 저쪽으로 몰고 갔다간 무서워 그래도 무서워 아 아씨 때릴만 했는데 채웠네 아 왜 왜 내려쳐 아니야 아니야 어 왜 안 모아지냐 야 진짜 미치겠네 메뚜기 공격 안 한다고요? 아 그래요 속을 뒤집어 놓네 그냥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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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 눈이 4개다 이제 봤어 눈이 4개네 눈알이 4개야 아 됐다 에헤라잇 에헤라잇 왜 날라가? 길을 모으라니까 왜 지 맘대로 날라가고 달려 아! 아 두 번? 난 한 번 물으면 안 물어는 줄 알았더니 두 번을 물러버리네? 그냥 먹자 아이고 피 하나 먹어야 돼 아, 쉿 아, 쉿 아, 쉿 팔개한테 가라고! 팔개한테 가라고 이 자식아 와 진짜 돌겠네 저거 부셔야 싸울 수 있는데 어? 아이 뭐야 그냥 엉덩이를 때릴까?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별거다 안되겠다 가까이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어휴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게이지 반 다 채우면 뒤로 물러나는거 진짜 개킹받네 아 아 나 진짜 돌겠네 아 타이밍 진짜 미치겠네 아니 멈추고 자시고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지금 멈추고 그니까 게이지 차는게 아직 제가 느려요 그 그거에 그게 느려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때려야 되는데 바위로 멈추고 나서도 아마 다 안찰 거 같거든요 아 아까는 잘 맞아주더니 또 첫번째는 잘 맞아주는데 기가 겹치다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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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하게 썼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걸어갈때는 때릴만 하거든요? 저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피 채우는 겸 때릴라 했는데 빨리 생기기 전에! 아이고 그렇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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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너무 무서워요 저 저 쳐다보고있는 거 안 멈추잖아 안 멈추잖아 안 멈춰요 안 멈춰 아이고 아 바위로 멈추지 않아 저거 들이박는 거야 일부러 저런다니까 저거? 저거 진짜 일부러 저런다니까? 아 안 깨지는데 뭐죠 얼굴 때려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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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여기선 그게 좋겠다 벽곤이 좋겠다 아니 벽곤 말고 저기 뭐냐 이거 찌르는 거 여긴 그 찌르는 게 좋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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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멋있는데 아 페링을 전혀 쓸 수 없으니 차지 속도나 올려볼까 착곤으로 1퇴 했다구요? 어렵네요 이거 원래 쓰던 방식대로 하려니까 어렵네 너무 가까이 붙었다 처트부터 실패해버렸네 게이지 모아 뭐해 아니 게이지가 안 모아져 아니 아니 왜 그냥 가만히 달렸잖아 아니 미치겠네 가만히 누르고 있는데 왜 지맘대로 다시 하자 아 뭐야 왜 이래 가만히 누르고 있는데 왜 지맘대로 세게 눌렀는데 왜 그러지 고장 났나 벌써 고장 날 거면 좀 확실하게 고장 나 아예 안 눌러지게 그래야 새로 살 거 아냐 좀 애매하게 고장 나면은 고장 났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아 기원 고장 날 거면 확실하게 고장 나야지 전원이 나가버린다거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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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이렇게 돼 버렸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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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쳐다보는 것 같아 이쪽 방향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아 나 진짜 타이밍이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걸리더니 이제는 또 안 됐네 아 왜 또 또 네 맘대로 게이지가 왜 지 맘대로 자꾸 써지지 아 이봐 나는 놓질 않는데 왜 네 맘대로 써지는 건데 이봐 얘 왜 이러지 아 진짜 진짜 세게 눌러야 돼 내 생각엔 패드 고장 났다 패드 고장 난 것 같다 소대가 좀 고장 난 것 같은데 입력이 살살 눌러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아 손가락 아픈데 아 손가락 아픈데 또 또 또 또 또 얼마나 세게 눌러야 되는가 요오오 이것 봐라 이게 클릭이 잘못되는 건가 뭐야 뭐에 걸리는 거야 아 기력 기력. 아 기력이 모잘랐어 방금. 아 진짜. 이건 기력때문에. 잠깐만. 기력이 모잘랐다. 아 비켜봐 비켜봐. 장면 장면. 기력이 모잘라가지고. 왔다. 곱등이 왔다. 곱등이 뒷. 뭐야 아까 그 자리. 다른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아이고. 오. 아니 뭐지. 뭐지. 방금 8개가 한건가. 뭐지. 아니 뭐지. 8개도 부실 수 있었던 거야? 방금 뭐지. 버그인가? 안녕. 아. 젠장. 잘못 썼다. 다 잡았다. 방금 뭘까요? 8개가 한건지 모르겠네. 8개도 되는 거였어? 뭘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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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8개가 한거 같죠? 어. 뭐지? 설마 나도. 황금이 될 수 있나? 어? 아닌가? 뭐가 바뀌었어? 어. 그러네. 갑옷이 바뀌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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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뭐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오. 하오야. 하오. 하오. 뭐야? 뭐지 이건? 왜 이렇게 뜨는거야? 잠깐만. 이제 곱등이 남은거야? 아 운기수행 안해도 되는구나 한번 볼까요 이야 방어 120에 30 법술 시전 후 일정시간에 치명타 잠깐만 이러면은 이거 다른 세트도 있다는 건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 풀 세트면 제일 센 거 같은데 자 이제 한 번만 봅시다 다른 데를 보자 저기 이 아래 이 아래도 뭐 있는 것 같고 저 위 이 위 뭐지 이 위도 왠지 넓은 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큰 나무 뭐 있는 거 아니지 이런 큰 나무 보면은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없네 아 난 겁둑이 너무 싫어 생기가 너무 징그럽잖아 일단은 다음 길은 여기인 것 같고 밑에는 뭘까요 뭐가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차잘싹 두껍 뭐야 뭐야 어 어 이야 잠깐만 잔몸이 많은데 쟤네들도 두껍이랑 싸우는 건가 잠깐만 두껍이 쪽으로 끌고 가자 피 잠깐만 보고 피 잠깐만 보고 아 아! 두꺼비가 뭐야. 이상한걸로 바뀌었어. 오 개쎄! 미친 개쎄! 좀 잘 좀 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쟤네들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쟤네들이 때리는 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그만한 애들부터 처치를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원숭이 좀 부를까? 분신... 아 분신... 아! 잘못 눌렀다. 아 이거 안 올렸다. 어제 이거 안 올렸구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생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대폭 감소. 곰봉 시전 시 소모하는 기력 대폭 감소. 4대 재앙 저항 일정량 증가. 생명치나 좀 올려볼까? 그냥? 얼마나 올라가나? 꽤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두꺼비 히든 보스죠 이거. 느낌이 히든 보스 같은데. 근처에 사당 없나? 사당 부터 발견하고 가야되겠는데? 저기서 가기엔 너무 멀다. 음... 일단 내려볼까?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라. 아 깜짝이야. 아 너무 놀래라 진짜. 아 깜짝이야. 어 이보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 깜짝이야. 근처에 없나? 만장에 있는 거. 그 눈 타면 안 나오던데. 근처에 좀 있어라 제발. 근처에 좀 있어라 제발. 여기는. 근두운 안 타면은 다 이런 애들이랑 싸워야 되나보네. 쟤네들도. 아이고. 저 메뚜기랑은 안 싸우나? 저기도 뭐 있다. 저건 뭐야? 돼지? 하마? 아 얘 몬스터네 그냥. 아 그냥 갈게요. 하고 싸워보려고 했는데 그냥 가야겠다. 런 런. 런 아웨이. 그냥 두꺼비랑 조용히 싸우자. 여기 너무 무서운 곳이야. 여기 너무 무서워. 탐방을 못하겠어. 너무 무서운 곳이야. 탐방을 못하겠어. 너무 깜짝 놀랐잖아. 아니 진짜 사당이 없네. 아니 이렇게 넓은 데 없어? 하나쯤.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서 날라오기 귀찮은데. 두꺼비 잡으러 가자. 아 데미지. 오. 아. 안 돼. 아이젠. 오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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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데미지 뭐야. 왜 미쳤어 데미지가. 어. 아니 여기 있는 애들은 왜 뒤통수 공격을. 오오. 오오. 야오. 난 포션을 먹을 시간이 없어. 설마 또 설마 또 너 깨야 되는거야? 와 불쏘보다 더한데 아 채울 시간이 필요해 어머 아니 이건 뭐지? 안 깨지는데 뭐야 쟤 뭐야 어떻게 때리지? 때리는 법을 모르겠어 제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 근데 아까 정타로 맞았는데도 안 깨지는 거 보면 아 깨졌다 어 그러면 아까 정지 뭐지? 아까 정지 때 왜 안 깨졌지? 머리가 아니라서 그랬나? 얘도 머리인가 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 맞춰야 되나 봐요 아 아 아 최대한 붙어야 돼 최대한 붙어야 돼 최대한 붙어야 돼 아 아 기력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깨려면.. 근데 쟤 붙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게요 이제는 기력이 좀 딸리네 기력은 매번 괜찮다고 방치했더니 계속 차는 속도가 빨라서 차는 속도 어느 정도 했지? 두 개나 봤어? 조금.. 분배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을 가가지고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걸 해야되겠다 분배를 내가 기력이 좀 낮긴 해요 하시는 분들 보니까 내가 기력이 좀 낮은 편이더라고 뭐.. 어.. 레벨이 84 84네 84 갑시다 기력 다 올려버리자 그냥 기력 다 올려버려 후라이 10개 4 5 5 5 4 5 6 5 5 푹 오오오 오오우 오오우 많이 오르다 흫흫 흫 흐해 많이 오르다 앞이 켜봐봡 오시 버그아 버그 허어 버렸다 뭐흐 너한테서 사갈 거 있니? 뭐 또 생긴 거 있나? 아 맞다 어차피 못 올리지? 호리병 속에 술을 전부 다 마시면 일정 시간 동안 입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다 입히는 피해가? 오 새로운 거? 근데 이게 6번이야 30회복 좋은 걸까? 확실히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 모든 상태 이상 제거 살 수 있는 거 사고 한 입 마실 때마다 35만큼 회복 30회복이 35만큼 회복인 건가? 이거 밑에 넣어놔도 괜찮겠는데 어? 아 여깄다 소량의 생명치를 천천히 회복 아 근데 하나뿐이라 참 아니야 이거 하나뿐이가 아니라 이거 당금주 재료잖아 번개 좋아 살 수 있는 거 다 사자 그냥 술에 취해 잠시 동안 휘청거린대 궁금한데 좋은데 휘청거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네 얘도 일단 4개짜리 거든요 흠 일단 4 사고가 있잖아 이게 공격 피해량인데 아 3개짜리구나 필요 없어도 일단 수집용으로 사긴 샀지만 이것만큼 좋은 게 없구만 소량으로 증가하는 거 나오고 상태 이상 제거 상태 이상 제거라 일단 이렇게 하고 4개짜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대로 가죠 아 두꺼비 히든 보스 같은데 아프네 독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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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물집 생겼네 여기 물집 생긴 거 같은데 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물집도 생기고 굳은 살도 생긴 느낌 손에 힘을 너무 주다보니 손에 힘을 너무 주다보니 손에 힘을 너무 주다보니 나는 이런 거 할 때 손에 장갑 껴야 될까봐 장갑 끼고 해야 될까봐 장갑 끼고 해야 될까봐 장갑 끼고 해야 될까봐 힝 힝 벨 아 아 왜 바로 안써져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키보드가 좋은점이 이런거 키가 안겹치니까 아 아 아 아 그냥 눈앞에서 죽어버렸네 부셔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불을 쳐맞고 들어갔네 야 여기 버그 자리인가? 어 뭐야 세번이나 안 깨져 방금 맞췄는데도 안 깨지는거 너무하네 그래도 괜찮은데? 안 깨져 안 깨졌어 이거 봐 안될까 일단 난 좀만 쉴까? 이건 들어갈거 같고 신호타 안들어가나? 아니 얘는 이걸로 씹는다고 되는 애가 아니니까 죽어라 두번 맞춰야되나봐 두번 맞춰야되나봐 한번이 아니라 쉽다 아 좀 쉽네 어 잉태 바위조각 장신구주네 공격시 적의 4대 저항을 무시합니다 개꿀인데 나중에 나중에 쓸 때가 있을거 같애 좋아 좋아 올챙이 한 무리 올챙이 한 무리 아직 안잡고 싶은데 없나 이 근처에 사당이 없나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저기 말고 어딘가에 사당이 있을건데 그 눈 타면은 보스 저기 몬스터는 안나온다 동굴이 동굴인줄 알았다 눈을 크게 뜨고 어 근데 곱등이 어딨지 근처에 있는데? 여기 없나? 이런 곳에 있을 법한데 없네. 난 저거 궁금했어. 저거 먼저 가볼까? 멀리서 보니까 저 녀석도 그거같은. 저쪽이다. 저 녀석도 몬스터 같은데? 여기. 너 나랑 싸울 녀석이지? 아니 내 박수 치는데? 뭘 구경하고 있니? 때리면 안될거같은데? 자식돌이야?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싸우기 싫은가봐. 공격이 이것밖에 없어. 근데 아프다. 아아 뒤로 누웠어. 이제 사우나. 이리와. 오 아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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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으아 폭발하네 오예 주변에 없나 사당 이 주변에 사당 없나요 어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없는 걸 수도 저쪽이었지 아 이 큰 바위 어딘가에는 약간 랜드마크 형식처럼 없어? 아니 어쩜 이렇게 사당이 없어 이게 끝이야 저쪽에 한번 찍고 오자 또 저기서 오는 건 귀찮으니까 하마가 여기 여기도 있네 군데군데 있네 나무구나 악어인 줄 알았다 여긴 이렇게 잘 보이는데 흠 흠 혹시 모르니까 어 뭐지? 근처에 있는 거 같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지 궁금한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지?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끝이네 여긴 어디갔지? 어 어디갔어? 여긴 뭐야 수렴동 수렴동 새로운 장소인데 새로운 장소인데 완전히 여기가 소노공이 놀던 곳이라고? 여기가 소노공이 놀던 곳이라고? 일단 이쪽이 그러면 집에 가까운 곳인가? 샤워 샤워 여기 있으면 힐 되고 그런 거 없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이야 뭐야 여기 뭐지? 와 저 기둥 뭐지? 오? 여의봉? 여의봉 아니야? 어? 아 이게 혹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건가? 이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나? 하늘에 올라가서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같은데 여기가 집인가보다 하늘로 하늘로 또 올라가는 느낌인데 오 여기 식탁 맞네 근데 사당이 없네 여긴 아직은 오면 안 되는 곳인가 보다 지금은 못 타는 거 같아요 지금은 못 타는 거 같아요 지금은 못 타는 거 같아요 아 문 앞쪽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 아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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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때리지 않으면 얘도 안 때리는구나 아 아 아 그니까 난 좀 찝찝해 애를 때리는 게 맞는지 l 그래서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만들어놨으면 잡아야 되지 않겠어 아우 뭐야 이거 밀렸어 와 이거 번개 맞으면 느려져 와 번개 맞으면 슬로우가 걸리네 살짝이라도 맞으면 슬로우 걸리는데 엄청 느려져 음지 일어나서 달리고 싶은데 되게 느려진다 그럴까요 정신구 한번 바꿔볼까 아 아까 거기구나 아씨 깜짝이야 새로운 장수인줄 새로운 장수인줄 알았네 순간 다른 사당의 나를 아니였어 이쪽은 이쪽도 뭐 없나 하긴 이건 적이랑 가까워서 딱히 어휴 어휴 왠지 쓸 것 같애 무서워 맞네 이야 범위 되게 크다 어 쓰고나서 넘어지네 어 안걸린다 동지수 아 이거 앞으로 때리면 범위가 안 돼 어 느려 어 느려 전기 게이지 쌓여서 느려 엄청 느려 와우 살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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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써지네 됐다 어 뭐야 얘도 그냥 몬스터네 뭐 주는 게 아니라 아 가는 금실 오케이 영롱내단 얻었으면 됐지 이런 애들을 얻어야 레벨업을 할 수 있어서 능력치를 올릴 수 있어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녀석들은 대충 잡은 것 같은데 자 우리 대망의 곱둥이를 한번 어 너도 여기 있구나 한 마리 더 있었네 다 잡으면 뭐 주나 일단 너 패스 너 돈 주잖아 어딨어 어딨냐 어딨지 어디 있지 으잉 아 저기 있다 아 한번 찍고 가야지 한번 찍고 갈게요 와 근데 쟤 도망가면은 계속 쫓아가야 되겠네 왠지 싸우다가 도망갈 것 같은데 그쵸 어느정도 싸우다 도망갈 것 같죠 가자 어디 있니 이쪽에 있는 거 아니겠지 이쪽에 있는 거 아니겠지 이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나 어디냐 아무것도 없네 어디냐 어디냐 아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고고 얘를 어떻게 해야되지? 저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너무 징그러워 이 위에 이걸로는 못 때리잖아 어 그렇군 잡기 봉시장구리 와우 다시 잡아 계속 점프한... 계속 누르고 있는건가?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되겠는데? 죽어버렸네 어 내 피가 아 내 피가 아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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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피가 줄어드네 불을 지르니까 아까 보니까 저쪽에서 부터 시작했던거 같은데 어딨냐? 어딨냐? 올 때까지 기다려야되나? 왔다 좀 멀어지면 나타나네 깜짝 아 때리면 안될거 같은데 pathogens 으 너무 징그러워 뒤에 아이 젠장 아 이럴수가 한방에 못하다니 이걸 아 눌렀잖아 아니 뭔데 아니 눌렀다 다시 갈게요 아니 눌렀는데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왜 이렇게 꾸물거려 바로잡아야지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 더운데 도망가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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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쯤 가니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올라오는 건가 뭔가 이쪽쯤에서 나타나던데 아 온다 오 저기서 온다 오케이 기다리자 여기로 뛰어오를 때를 기다리자 그럼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 점프 점프 아 근데 왜 하필 저런 곱둥이로 만들어 놓은 거야 메뚜기도 있는데 왜 곱둥이를 얜 네투기 느낌도 아니잖아 얜 네투기 느낌도 아니잖아 눈알이 여러개야 눈알이 여러개야 눈알이 여러개야 오케이 다시 잡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저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체력 관리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그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누르고 있었어 안그러면 떨어지던데 이거 놓아버리면 아우 느려 빨리 먹어 다시 아 이거 화염저항 때문인 거예요?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 그래요? 그럼 이거 영영 못 되는 거 아닌가? 아이구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잠깐잠깐만 아 그래요? 그럼 나 이거 못하던데 잠깐만 아이템을 저항력 저항력 늘어나는 걸로 번개밖에 없을 건데 번개밖에 없을 건데 그나마 그나마 아이고 아니아니 너 말고 망토 쓰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될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아 피 풀로 채울걸 오 오 이거 쓰고 해야되나보네 이거 쓰고 해야되나보네 망토를 하고 했어야 됐네 망토가 답이었어 망토가 답이었어 저걸 끊어버리면 뭐가 되는거지? 저걸 끊어버리면 뭐가 되는거지? 저 더듬이 내꺼였어? 잊지마잇 내꺼였잖아 응 저걸 끊어버리는 거 네 요소리로 네 넌 네 네 네 에이 네 네 네 네 네 네 그 형들은 보베이 들어왔어! 그 형들은 사투를 찾아봅시다! 이대로 그러면 세트가 완성되는 거구만 그럼 이제 머리 생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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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하우 어우 되게 길다 아 그러면 이제 팔이랑 다리 팔 다리 두 개 더 있는데 잠깐만 두 개 더 필요하거든요 올라가는 길은 찾았잖아 저기 빨간데 가보자 저 번개 치는 곳에 가면 아마 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저 돌 돌이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 돌덩이들 왜 이렇게 많지 여기도 있네 잠깐만 정식 입구로 와보자 일단 사당은 없고 저기서 가는 게 맞는 것 같네 가자 나오거라 새로운 보스 뭘까 무슨 보스니 무슨 보스니 히포그리프 히포그리프 아닌가요 이쪽은 빈결 속성이구만 카와잉 근데 좀 귀엽게 생겼다 보온사슴 아우씨 오우씨 아이구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멀리도 날아간다 아 반박자 늦게 들어오네 데미지가 아 씹혔어 아 회오리 너야 또 너야 회오리 또 너야 뭐야 저 눈덩이 뭐야 이야 아니 얘네들 기본으로 피하는 게 패시브인가 봐 아 야 기왕 박을 거면 제대로 좀 박아주지 이걸 빗겨 나가네 아니 가까이로 못 가겠네 내 입에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도망을 너무 잘 가는 게 문제야 아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지 타임 맞춰서 구름은 되려나 아 씹혔어 구름당도 게이지 게이지 얘 느려 근데 얘 게다가 같은 빈결이라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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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학 글어야되는데 어 꼴 어렵다 멋지겠 어 아 불 변신 좀 해야 되겠다 변신을 바꾸고 여기선 근데 파초선 써봤자 아닌가 여기서 나오네 안돼 어 사당 있다 이거 반짝이는데 아 여기 있다 친절하네 파초선이 도움이 되려나 근데 이걸 바꿔야되요 음 내꺼랑 헷갈리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피해감면이니 그거 한다는데 내가 붙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 사슴 사슴 아하 잠깐만 잠깐만 게이지를 채우고 가야지 여기서 바꿔야지 여기서 바꿔야지 가보자 가 가보자 안 돼 잘못 눌렀어 안 돼 바늘부터 쓸라 했는데 오마이갓 아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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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올려줘 아 여기서 이거 쓸 수 있나 잘 못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어 이러면 다시 채워지나 아이 그냥 한번 돌리자 바늘 먼저 불러오려고 했는데 아 아 이게 키가 겹치면 이게 안 좋아요 들어가기 전에 인사 시기하고 들어가네 아니 싸움에 대한 예의지 어 솔직히 싸우기 전에 인사 한번 하는 거 예의 아니겠어 가라 어 에이 젠장 에이 와 진짜 미치겠네 와 진짜 미치겠네 은심 먼저 해서 파염데미지 좀 피자 어 안 들어갔어? 아 너무 못 때렸다 너무 못 때렸다 하염 한 번 터뜨려야 되는데 와 이거는 타이밍을 어떻게 굴러야 되지? 어 됐다. 오 두번 터진다? 두번 피해지는 거면 두번 터지는 거 아니야? 두번 터진다? 아아 돌덕이 우와 우와 방금 뭐지? 방금 뭐야? 발을 구르고 바람까지 일으킨 건가? 뭐지 방금? 이거 진짜 진짜 생명을 위한 정말 생존을 위한 아이템들 아닙니까 정말? 아 나머지 막 피해 감소, 번개 저항 이런 건 다 있는데 그게 없네 빙결 관련된 게 없네 상태 이상 제거 이것도 진짜 애매하단 말이야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 좋다는데 굳이 안 낄 이유는 없긴 해 아 이참에 성장도 한 겸 한번 수고할까? 아우 근데 카메라가 렉이 정말 많이 걸리네요 오늘따라 그렇지 않아요? 오늘따라 유독 렉이 많이 심하네 오 된 것 같아 그렇지 괜찮은 것 같죠? 그래도 조금 끊기긴 해도 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바늘 교체 바늘 별로야 잠깐만 여기서 팥초선 한번 써볼까? 아니 요거 아니지 강풍의 영향을 받자 아 이거 써야 되겠다 아 이거 써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맞다 저게 모래바람 말고도 저 얼음바람도 괜찮을지도 이거 써야 되겠다 맞네 맞네 아 좀 징그럽다 이거 이마에 달린 거 타이밍을 보고 아 뭐야 에이 에이 잠깐만 에이 이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엉덩이 야 이때 쓸걸 아이고 아이고 포션 아까워라 오케이 오 오 사라졌어 정지술이 안걸리네 피해감면 효과가 굉장한데 아이고 아 젠장 와 잠시뿐이었군 지금부터 시작이다 안보여 안보여 화면이 안보여 아 안보여 아 아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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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심한데 아니 좀 심하지 않니 이건 좀 심했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별루네요 좀 별루네요 패턴이 좀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야비하네 좀 야비하네 야비하네 야비해 근데 이 방금판 막 공격도 다 안 맞고 그래가지고 다시 확인해야됐어 아우 너무 멀어 씨 아우 너무 멀어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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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지금 쓰면 안되는데 아이 젠장 지금 쓰면 안되는데 뭐야 너무 빨리 깨졌는데 어 그래도 효과 있어서 안보인다 아직 어 이제 보인다 아 몇개냐 3개인가 아 빨리 굴렀다 쿵 찍고 아 아 왜 내가 뛰어들때 왜 내가 뛰어들때 왜 내가 뛰어들때 점프해 자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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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맞췄어 하염 데미지를 못 터뜨렸네 아 바위 씹혔어 아 이거 씹히는거 좀 거지같아 스킬 아 아 아 돌겠네 진짜 돌겠네 진짜 이게 2피 있을거 같단 말이지 어우 기력이 없다 느낌이 아 아 2피 있을거 같애 느낌이 1피에서 이렇게 보금부터 할게 아닌거같은데 느낌이 아 안 돼 한 대만 아 그럴줄 알았다 그럴줄 알았다 나 2피 있잖아 와 이건 또 뭐냐 저 공이 뭔데 저게 뭔데 뭐야 이거 피야 도기구나 아이고 그거네 그 그 저기 마귀 모시기 첫째인가 셋째인가 잡을 때 아 오우 씨 미친 아니 이거 피를 주면 안되는데 아 와 때리질 못해 이 이 사람 단점이 경쟁이 너무 오래가 아 죽었다 이거 지지 지지 아 일단 2피가 있는 거 알았으니까 아 1피 어떻게 버티냐 아 1피 겨우 깨는데 너무 어려운데 2피가 없는 애가 아니라고는 생각했지만 더 파밍을 해야되나 아이고 왠지 더 파밍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인데 얘가 뭘 줄지는 모르겠지만 번개 조항은 낮아도 상관없는데 번개 조항은 낮아도 상관없는데 방어력이 높은 옷이 있다고요? 방어력이 높은 옷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보다 높은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보다 높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템을 아이템을 포션에다가 담금 어디 있어 뒤에 저게 도구로 들어가니까 담금을 좀 바꿔야겠다 최대 1시니까 이거 빼고 5회 추 Pedro 입회 생각해서 이걸로 바꾸고 siek 장독경과 가루야?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교체를 하자 운기 모시기를 하고 어디있어 얘는 없나? 알겠다 오케이 빈결이고 중독이에요 이거는 공격력이고 이건 피해감면 귀엽게 귀엽게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오케이 가자 시간이 조금 아깝지만 아우 느려 아이고 아 아니 이게 밀려서 오 데미지는 안 쌓이는거 좋은데 빙결대미지는 안 쌓인다 아 아아 뒤로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뒤로 가는거 안 만들어놓으면 안되냐 와 진짜 다 없어졌다 너무 짧아 장시간이라고 써있어 너무 짧아요 아이템 너무 짧아요 누워라 일단 눕는 시간도 왜 이렇게 짧아 눕는 시간도 짧아 눕는 시간도 짧아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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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결은 안써여서 좋네요 아 아 포션 안돼 포션 안써져 왜 왜 안써지는거야 와 미쳐버리겠네 어지럽네 어지럽네 너무 짧아 물려 너무 짧아 물려 정 안되면은 좀 레벨을 올리고 오던지 정풍주 를 가지고는 있는데 아 아 정지수 씹힌거 아 아 아 오케이 다시 다시 정지 정풍주란다 정지 씹힌거 진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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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줘 죽여줘 어 근데 법력이 왜 하나도 안써졌냐 또 잘못 눌렀다 또 잘못 눌렀다 키가 이래서 펜드키는 다 겹치니까 달리기키랑 겹쳐서 또 실수를 또 하네 이걸 또 하네 이걸 또 하네 이걸 또 하네 또 또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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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지수리 뭐 뭐 여섯 몇 개야 이거 일곱 개? 몇 개 나 있는거야 여덟 개 잠깐만 아홉 개 뭐 너무 많아 다 피했다 다 피했다 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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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두개 먹었어 아 나 지금 하나 아껴도 하나하나가 아까운 타이밍인데 진짜 아 근데 빈결도 구르면은 구르면은 나쳐 낮아지네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피읍이 진짜 치사한게 내가 기 채워서 피읍은 안된다 꼭 이 몬스터로 때려서 얻은 것만 피가 채워지니까 최대한 이걸로 피쳐 canopy 아! 느려! 안되겠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야!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구 ㅋㅋㅋㅋ 치사 야 derecho 너무 하지 않냐구 진짜 빨간 바닥이 다 도구는 아닌가 본데? 구슬구슬 팔개한테 간다 야 여기 너무 지옥 아니냐 저기 아 야금 한판 다.. 아니네 오케이 두개 묶고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일로 나오면 안되나? 어 이거 보이지 않는 벽 뭐야 이거 오른쪽에 투명벽이 있는데요 나한테 오나? 팔개야 힘내봐 팔개야 힘내봐 그렇지 팔개한테 간다 누워라 아 왼쪽에 벽있어 저 왼쪽에 벽있어 투명벽있어 약먹어 아 뭐야 여기 벽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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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터져가지고 잠깐만 아 없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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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피읍으로 살아야된다 고마워 아 아이 큰일났다 아 아 안돼 잘했는데 안돼 안돼 한대만 때리면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이 죽는다 피가 줄고 나니까 겁이 나서 가까이를 못 가겠어 겁난다 겁이 나 그래도 우리 희망을 봤어요 너무 겁나 하하하 근데 팔개 힐이 점점 필요가 없어져 너무 작아 근데 피통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아 아 아이씨 물량이 좀 아깝지만 잘못 눌렀네 이게 달리기 키랑 같이 누르니까 매번 이렇게 되네 흠 흠 달리기 키를 클릭으로 하지 말고 내가 아 깜짝이야 흠 파이팅 땡큐 땡큐 아니 제가 이게 너무 습관이 들어가지고 사실 달리기 키가 이것도 달리기거든요 이거 이거 이것도 달리기인데 이 엘들링 할 때도 달리기가 보통은 이렇게 하고 클릭하면 달리잖아요 이게 너무 습관이 드니까 자꾸 클릭을 클릭 실수가 나네 흠 습관이 잘못 들었어 잠깐만 아 한번 한번 닦아야 되겠어 가자 자 달리기 키 달리기 키 이거 야 이제부터 이렇게 써야돼 클릭 클릭 ㄴ 알겠지 아 잠깐만 아 아 아이씨 클릭 누르지 말라니까 또 누르네 아 왜 자꾸 눌러 말하자마자 눌러 처음부터 키보드로 할걸 처음부터 키보드로 할걸 왼손에 힘을 빼라 아이고 어 어 잠깐만 시작부터 이게 무슨 아 너무 아파 아 아 이건 아예 안 쏘지네 포션을 최대한으로 써야돼 칼바람 미쳤어 진짜 다시 하자 다시 리트 리트 리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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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결에 엄청 느리거든요 아 아까가 진짜 기회였는데 이것도 한 10번은 더 이렇게 맞아야겠구만 10번은 더 맞아야 될 것 같애 까비 이거 아 그거 쓸 때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야아 아 아 아 아 야 진짜 너무 한거 아니냐 아 아 아 아 아 바람 있을 땐 아예 안되나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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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긴 하겠죠 이적은 안일거같은데 아니긴 하겠죠 물약전사만큼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바람불때 똑같이 한번 써봐야겠다 아 좀만 천천히 할걸 차라리 이거 쓰는게 데미지 더 들어가는데 아! 아! 네돈 기운을 안채우고 와버렸네 아예 안써지는구나 와 이거 안맞았어? 거리 닿았던거 같은데 와 쟤가 뛰는곳에도 생기네 이제 막 못때리겠다 바람이 너무 아파 쟤 공격보다 바람이 더 아파 아아 뭔데? 아 뭔데? 뭐 뭔데? 아 나 이거 술 취한거 그거때문이야? 아 나 그거 아니지 않아? 아 나 안했던거 같은데 왜 갑자기 경직이 일어났지? 뭐지? 이거 아닌데 아니 방금 바람거리도 아니었는데 왜 뭐지? 바람거리가 아니었는데 이 판은 좀 글렀다 제가 봤을때 좀 글른거 같아요 달리기를 달리기를 전법에도 응답하는 것이 바닥 바닥 어 됐다 최대한 살았다 아 뚝 걸렸다 일단 한번 먹고 뭔지 모르지만 일단 써봐 오오 넘어진다 이거 한방이었는데 한방감이었는데 됐다 오 괜찮은데 바람 괜찮은데 클리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신발로 들어간다 아 엔진발이구나 도상욕을 앞에서 하네 같이 저쪽으로 가는거라고 알려주네요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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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는거죠 하우 아 근데 죄송해요 할때마다 너무 투덜거리는 것 같아 하우 하우 할때마다 너무 투덜거리 아 아uerdo 아까도 이렇게 올라오면 되었는데 없 owned 아 이쪽은 봤고, 저쪽 했고 어딜까?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군 하나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잡았고 번개 치던데가 저기 하나요 그 어디냐? 저긴가? 이 넓은 부지는 아무것도 없나? 그럴 줄 알았다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지 그럴 줄 알았어 갑자기 곤충 채집? 이 넓은 이 넓은 이 넓은 이 넓은 이 넓은 배고파서? 먹은거야? 몸 안으로 들어가는건가? 이 넓은 이 넓은 사마귀가 사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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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벌레야? 근데 너무 아프겠다 아프긴 아프겠다 2,3화 한 번 써볼까? 아 근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오 데미지 데미지 돌았네 이걸 쓰면은 약간 자동으로 돌아가게 그런거 해놓은 것 같아 그럼 그렇지 너무 쉽다 했어 불? 피흡? 흡혈 사막이 됐는데? 뭐야 이거 아니 뭐 조그만 애가 이런 능력이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니야? 아이고 잘 썼다 그래 데미지가 아프긴 아프네 데미지가 아프긴 아프네 한번 봉신할까? 야야야야 야야야 이렇게 하고싶은데? 포션 포션 먹으려고 뒤로 빼고 있었는데 반피가 나가네 공격이 시작하자마자 써볼까? 뒤로 빼고 시작하자마자 써볼까? 뒤로 빼고 오 데미지는 없고 일단 그로기는 제대로 들어갔네 오 너무 짧다 오 바로 2패 넘어간다 응 아 아! 아, 쉿 타이밍 아, 너무 빨리 썼다 아! 지금 드럽게 쎄다 아하 아프다 저 친구는 아프네 아파요 아파요 생각보다 아파요 키밍 요즘 너무했네 아 요즘 너무했잖아 옆으로 밀리는 건 조금 머리 박는 거 데미지 안 들어갔죠 괜히 썼네 아 구르기 좀 아니 구르기 왜 이렇게 안 돼 구르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아니 미친 공격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아 아 안 돼 됐다 몇 연속이야 이거? 아 미치겠다 아 연속 공격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타이밍을 못 잡겠어 아 한 번 구르기가 꼬이면은 계속 맞아요 그건 좀 그러네 구르기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연속 공격이 좀 너무하네 아니에요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 방어력 높아지는 것 때문이라 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가지고 있으면 방어력 높아지거든 생각보다 높아요 게이지가 아 아 아 아이씨 왜 왜 먹어지는 거야 내가 안 눌렀는데 아 아 아 포션을 버리고 시작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인 그래도 사이에 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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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명아 뭐 하나 부족해도 할 수 있어 야 이거 갇혔는데? 잠깐만 할 수 있어 1패는 약하니까 2패가 문제라 왜 여기서부터 나오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왜 연출을 여기서부터 한거야? 쓸데없이 길어 1패가 복이 1패가 복이 1패가 복이 1패가 복이 1패가 복이 빨리 썩다 아 2패가 복이 좀 조용히 할 수 없니? 아픈 거 알겠는데 싸울 때는 제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집중이 안 되잖니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지 끊임이라서 파리사 생각보다 데미지가 안들어갔는데 무조건 힐 아우 너무 빨리 죽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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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의미없는 바람이었네 딴거 써볼까 협조선 말고 아야야야야 아우 정지 안 쓰고 싶었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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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또 못하는거 나오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하는게 나오죠 아우 치명타를 잘 맞출 수 있으려나 피해감면 효과는 좋은거 같은데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한번 써볼까 이게 좀 더 좋을지 아 근데 잠깐만 무기 이게 피읍이 참 좋은데 피읍이 야금야금 쓸만한데 이거 하나밖에 없겠지 이거 하나밖에 없겠지 잠깐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무기 데미지가 80의 치명타율이 5%인데 용을 한번 잡고 올까 이정도면 이제 용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용 잡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사마귀 잠깐 쉬고 용 잡으러 갔다 오자 아 자신은 없는데 여기였나 아니 여기 아닌데 아니 여기 아닌데 아 이 다음이구나 아닌데 어디였더라 어디였더라 여기 아니야 거미굴 있는데지 거미굴 있는데지 여긴가 여긴가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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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용 무기 좀 써보자 아 저거 흡혈 나름 좋은데 데미지가 약한게 흠이야 데미지가 약한게 흠이라서 데미지가 약한게 흠이라서 여깄다 하나 있는걸로 하나씩만 올리자 하나씩만 올리자 오랜만이요 여깄다 데미지는 늘지 않았으나 방어력이 늘었다 오 여깄다 잠깐 피해감면 좀 높이고 그치 오씨 오우 opaque 잠깐 ppppp 5 5 그 다 내가 왜 때려야 될지 모르겠구만 그래 비켜봐 꼈어 꼈어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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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다. 까비 까비. 전타 오네. 이거 나쁘지 않은데? 너무 아깝다. 너무 아슬아슬하게 잡는 터라. 사실 자신이 없네. 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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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어. 아까보다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어. 아까보다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어. 아이고 한번 쓰자. 아까 경직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거야? 아 아 아 아씨 아아 주라 제발 만들게 주라 얘도 얘도 고집이요 아 근데 못 먹었어요 물약 들고서도 못 먹었네 어차피 물약 남아있었는데 아 얘 잡기 더럽게 힘드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방금 뭐지? 체력이 체력이 한 3분의 2가 넘었는데 어째서 방금 죽은 거야? 방금 뭐야 방금 상대 적도 치명타라는 게 존재합니까? 근데 너무 센데? 뭐야 방금 뭐지 방금? 어쩌면 터진 거야 방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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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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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포션 먹을 타이밍이 포션 먹어야 되는데 막 구르니까 아깝다 나름 잘 싸운 것 같은데 어렵다 좋은 무기 얻으려고 하는데도 어렵네 까비 나의 체력은 여기까지인가 봐 맨날 이 시간 되면 하지를 못해 잘못 눌렀네 잘못 눌렀네 잘못 눌렀네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단차화를 잘 활용하면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아 끊었다 타이밍이 좋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아우 미치겠네 아우 미치겠네 아우 미치겠네 아우 미치겠네 유아 아우 미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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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못 끝낼 거 같애 끝내기엔 너무 먼 거 같다 오늘 안에 끝내지 못할 거 같아요 5 5 오 끝내고 싶은데 안 되네 공경력이라도 높인 물력을 먹어야 acha 아 아 제가 휘두를 때 남 분명히 피 아 거든요 아 죽고 다시 해야 되겠다 키보드로 해볼까 아니야 키 이슈 날 것 같아 피하는 게 키보드만큼 빠르지 않은 게 진짜 제일 문제네 왜 굳은 살 생기겠어 그러면 이걸 먹고 해볼까 아야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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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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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빨리 굴렀다 아니 이번에 또 왜 이렇게 안걸리는 거야 아 조졌네 아 저걸을 저걸 못 피하겠어 아까 그게 기회였는데 역시 기회 한 번 지나가면 오질 않네 기회 한 번 지나가면 오질 않아 아 이거 피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 이것도 방어력이 높은 옷인데 지금 레벨로도 잡을 수 없다는 거야? 앞에 애들보다 얘가 더 세단 말이야? 도대체 얜 뭐야? 앞에 애들보다 더 내가 지금 잡고 온 애들보다 더 센 게 말이 되냐고 아니 공격 피해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평타 너무 약해 진짜 무슨 평타 데미지가 80 쓸 거면 이게 난데 치몽 타율 1포 차이가 큰가? 얘는 번개는 잘 안 들어갈 것 같고 아직 6장입니다 어렵네 뭐라고 얘가 와 씨 죽을 뻔했네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어 뭐야 왜 안 써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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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는데? 왜 안 써줬지? 아 타이밍! 아 진짜 거지 같네 아 이걸로는 절대 못 이겨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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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만 못 싸우는데 아 안 되겠다 얘는 얘는 그거 해야 되겠다 나중에 잡자 안 되겠다 들어오자마자 잡으면 모를까 아 너무 아파요 왜 스탯을 많이 잘못 올렸나 미치겠어 도망가자 다시 사막이나 잡으러 가죠 아 너무 어렵다 진짜 이 게임 재밌어 보인다고 산 사람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사셔야 할 겁니다 내가 엘들링도 이만큼 고통받지 않았어 엘들링보다 더 어려운 거 같아 진짜 개인적으로 라단 보다 더 어려운 느낌이라고 이거 재미있는데 엘들링보다 어려워 재미있는데 엘들링보다 어려워 여기서 써야겠다 아 쓰라고! 아 나 진짜 이거 왜 누르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야 미치겠네 타이밍 분명히 누르는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다시 하자 아 누르는 거 뜨는데 왜 이거 두 개 누르는 거거든 살짝만 이거 먼저 눌러도 인식이 안 돼 그냥 같이 눌러야지만 정확하게 같이 눌러야 돼 살짝만 이렇게 되면 안 눌러줘 이게 키가 겹치니까 스킬 쓰는 걸로 인식을 해서 그런가 다른 스킬을 아이템 쓸 때도 이거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좀 느린 거 같아 키마로 했으면 나 분명히 더 빨리 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 뒤로 가네 이걸 아 바위로 안 갖고 왔다 아 다시 할까 바위로 안 갖고 왔는데 여기 연기 쓸모 없을 텐데 다시 다시 하자 법수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 패드가 어려운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게 오늘 마지막 보스는 사막이네요 어쩌다가 근데 별로 안 어려운 거 같은데 안 되네 솔직히 별로 어렵진 않은데 얘는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얘는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자발적 해제 별로 안 좋은데 자발적 해제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뱃속에 참 신기하게 생겼어 토하면 안 되나? 어 어 데미지가 안 들어갔네 거리 될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저 꽃 꽁뎅이 저거 아이씨 아이씨 아 저 엉덩이 진짜 아이씨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네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봐요 꼭 이 시간은 게임이 안 풀리더라고 집중력은 집중력은 내 집중력은 한 6시간까지가 한 개인가 이 시간 되면 안 되더라 게임이 피로도는 높은 게임인 건 맞아 확실해 확실히 피로도는 높아 게임이 아우 다쳐마저 왔는데 사망의 데미지가 너무 세요 너무 아파요 아니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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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빨리 아우 아우 나 진짜 피하기 눌러도 이 지경이네 사거리가 좀 길어 아이고 나 연기 아니지 맞다 아예 또 받고 나니까 또 인식을 아우 진짜 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와 진짜 도대체 언제 때려야 돼 도대체 언제 때려야 돼 도대체 언제 때려야 돼 도대체 몇 대를 날리는 거야 제가 해봤거든요 끊기도 저 날 날아다니는 거나 들이비는 거나 정지로 한번 끊어도 이게 쿨타임이 있잖아요 정지가 안 먹혔던 거 같은데 아까 정지 안 먹히지 않았나 he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얘도 아파 마냥 안아프다고 할 순 없어 오 똑같은 색이라서 어두우면 잘 안보인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것 좀 쓰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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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4 3 4 4 4 4 5 5 5 5 5 하겠어 한 대 치기에는 진짜 손톱만큼 딜이 들어가니까 연타로 때리지 않는 건 의미가 없어 2패에서 파... 그러니까 약간 파초선은 딜레이가 너무 길어 그래서 2패 때 쓸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저 터트리는 것보다 너무 길어서 쓰다가 낫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아 아 아 끊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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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아 일어나 아니 아니 아 인상 이거 왜 안써 안써 왜 안써지냐고 인사하기 왜 안되냐고 들어가기는 무슨 키지? 건너뛰기 키보드도 잘 안될것 같긴 하지만 운을 좀 맡겨볼게요 싸우면 패드가 편하긴 한데 피하는게 편하지가 않아 아 엇박 엇박으로 피하는거 뭐냐 잠깐만 이거 피 뭐냐 이거 한 번 때려볼까 아 안되네 아 다시하자 다시하자 처음부터 잘못했어 시계랑 바위같은 경우는 2패 넘어가도 스킬이 괜찮은데 근데 1패를 빨리 넘어가는게 낫지않아요 모르겠네 무조건 그냥 때리기에는 아 이게 진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건 내가 잘 피해야되는거 밖에 없는데 아 피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1패를 빨리 넘겨버리면은 그거 할 수 있을까 그 포션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아 아 옆으로 돌아야죠 옆으로 1패는 그래도 금방 끝나는 편인데 금방 끝나는 편인데 아마 그럴거 같아요 노히트로 하지 않는 이상 그나마 2패 때 아 날아올랐어 왜 시작부터 날아오른거야 왜 시작부터 날아오른거야 죽는다 아씨 시작부터 아 삼촌이 위기에 처했는데 넌 왜 이래도 쓸모가 없는거야 이 자식이 쓸데없이 갑자기 벌레 집어삼키더니 저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아 배고프면 딴걸 처먹어야지 바닥에 있는 벌레 주워먹더니 배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찡찡거리면서 나보고 잡아달라고 하는게 누군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거야? 이상한거 주워먹어서 배 아파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거야? 대신 잡아주려고 들어오기까지 했는데 너무하네 너무하네 어휴 중간에 오 방금 페링 썼다 어쩌다보니 페링을 썼는데 아 얘는 페링이 좀 좋겠구나 갑자기 페링이 되네 페링 연습할 만한 상대 없나? 얘 페링 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칼 쓰는 애들은 페링이 좋을 것 같은데 무기 저렇게 휘둘르는 애들이 페링이 좋은데 내가 페링을 데미지 돌아왔다 아 내 케이지가 오 왜 이렇게 빨리 끓여 안 돼 파초선은 데미지 안 깎여요 파초선은 그냥 스턴만 거는 거여가지고 그냥 공격 못하게 공격 못하게 맞는 거여가지고 데미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일단 이거 쓰는 랜트를 법본은 일단 데미지랑 상관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아까 그 파초선은 솔직히 얻어 걸린 것 같은 느낌이라 아 모르겠네 아잇 이거 키가 뭐야 아이템 키가 뭐니 아이템 키가 뭐니 이게 그 눈 타는 거고 아이템 키를 몰라 아웃됐다 이건 아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얘도 한번 써볼까 궁금하니까 써볼까 방어력 14 이런 건 필요 없고 으잉 아까 이거 끼울 걸 그랬네 아니 이게 더 좋았겠지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 이거라도 채워볼까 그냥 방어보다 이게 도움이 더 될지도 모름 써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쓸모없을 것 같기는 함 솔직히 이렇게 쟤 쟤 쟤 왜 쟤 쟤 들어 아 이거 끊겼어 아니 이게 끊겨 아 또 쓰고 싶지 않은데 음 별로였어 이번 판 별로야 아 거리가 안 닿았어 아 피 좀 먹자 아 피 좀 먹자 녀석아 스킬 실수는 안 하는데 안 되겠네 무희 느낌 난다고요 꺼내지마 그 이름을 꺼내지마 PTSD 오니까 그 이름 꺼내지마 무희 나 이틀 하고 잡았단 말이야 그 이름 꺼내지마 바늘 한번 못 써봤네 바늘 좀 써봐야 되는데 다시 시작할 땐 금방 잡았는데 닥소 처음 할 때는 이틀을 해도 못 잡아가지고 초반에 진짜 개구통이었어 한 번 써보자 뭐냐 이거 뭐야 어그로 분산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만 사납네 아우 근데 평타 데미지만큼 들어가는 것 같긴 하다 아 구레이가 안 돼 아우씨 안 쓰고 싶었는데 아깝다 조금 아깝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평타 추가 데미지 느낌인데 내가 자리를 내가 때리지 않을 때 때리는 거니까 피해 감면 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영 부실하네 아 아 어쩔 때는 하늘을 날더니 어쩔 때는 바닥에서 저걸 쓰고 영 부실하네 딴 거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많은 거 이건 칸이 몇 개 더 있나 여러 개가 있나 너무 적어 이거 몇 개 더 있어요 영 부실하단 말이지 번개 데미지가 있는데 기력 회복인가 아니 기력 회복 속도구나 속도가 15 아 근데 기력이 부족하진 않아서 아 참 쓸모있는 애가 그나마 얘 밖에 없는데 그나마 얘 밖에 없는데 진짜 그나마 얘예요 쓸만한 게 집중 아이고 안 채워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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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게이지 없지 참 아 나 참 아! 뭐야! 이번엔 왜 저렇게 던져? 이런 패턴 바뀌는 거지? 안 되겠다 근심 먼저 하자 아! 한 대를 못 때렸어 다 처맞기만 하고 와이씨 왜 이렇게 피하기가 이렇게 날라와야 정상인데 얘는 이거 돌지 않으면 때리기가 어렵네 아! 아! 거지같은 궁뎅이 저거 아! 와! 저거 데미지 저거 데미지가 진짜 묻혔어요 내가 다리에 딱 붙으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안돼 거리가 가늠이 안돼 이게 다리 사이로 있으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아니요? 아! 때리는 줄 알았어 아! 아까워 아! 아! 이건 길렀다 간대 아! 이건 길렀다 간대 아! 이건 길렀다 간대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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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또 저 데미지를 두고 죽었네 또? 또야 또? 지치는구만 지치는구만 지쳐 아 이거 내가 또 안경을 벗어야겠네 근데 저게 마지막 부위일텐데 아니 이건 아인잖아 스킬을 높이는게 좋으려나? 아 아 아 아 아 어지럽네 뭐부터 만져야 되나 아 파밍을 할까 그냥 파밍 얘네들이 돈 많이 줬던가 아 거기요 거기서 얼마 벌었지 근데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뭘 올려야지 괜찮은지 모르겠어 뭘 올려야 되는 걸까 상태 이상 아래쪽이요 뭐 말하는 거지 방어를 올리자구요 4레벨 90까지는 만들고 가는 게 좋으려나 여기 맞나 기존 공격력은 다 올렸어요 공속 올리는 건 없구요 동작 줄여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본 공격력 안되네 어차피 없어져서 안 굴러가네요 공이 없네 이미 여기 깨서 공이 없네 원래 여기만 나가도 공이 와야 되는데 공 없잖아요 여긴 안될듯 그냥 입구로 가야 되겠다 화가산 입구 없어요 차지를 올렸는데도 차지가 하나짜리는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고 세 개짜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채우려면 그것도 채 법술로 있다고요? 법술로 평타가 세지는 게 있어요? 히든 보스 중에 있어요? 나 치명타 강의 생기겠다고? 그럼 그 녀석이 어디예요? 잡으면 되지 그 녀석이 어디 있는데요? 평타가 세지는 애가 또 있었단 말이야 도감의 제어배탑은 또 어디지? 제어배탑이라는 데가 있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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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아니고 그냥 파밍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3장의 극락의 골짜이고 어딨어? 여기가 3장 아 여기구나 극락의 골짜이고 아 여기 있다 여기에 히든보스가 있다고요? 쾌락의 숲? 쾌락 쪽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내가 앉아본 애가 있다고? 여기가 넓기는 넓어 여기가 좀 많이 넓기는 해 여기서 앉아본 애가 있어?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앉아본 애가 있어? 끔찍하네요 저 고리로 된 거 있잖아 그것도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여기 아니라고요? 여기라며 뭐야 아까 거기 아니야? 맞잖아 여기였잖아 여기였잖아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여기가 어디더라? 어? 여기 꼼꼼하게 다 봤는데 뭘 안 본 게 있어? 어디 길로 안 빠졌던 거지? 여기 인삼 잡았던 데 아닌가?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 이런 녀석이 남아있다는 증거 여기 지나간 기억은 나는데 여기는 랩이 좀 어려운 게 길이 없어 길이 없어가지고 뭐야 뭔 소리야 아이 박쥐 근데 웬만한 사람들 말은 안 걸었는데 만나지도 못했고요 보통 얼굴 마주치면 말을 거는 쪽인데 NPC를 거의 못 만났어요 저는 그나마 그 우마왕이랑 동 저기 저기 감옥에 있는 개밖에 못 봤는데 세 마리는 또 뭐지? 아 말 걸었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요 거북섬에 있는 잠깐만 이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 걸어서 여기 떠 있잖아 어? 그때 말 걸었는데 히익 살려주세요 했던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한 번 더 걸었어야 됐나? 그때 말 한 번 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히익 살려주세요 아 빨리 눈 왔으면 좋겠다 아 이거 보니까 에어컨 그만 쐬고 싶어 에어컨 그만 키고 싶어요 에어컨 키는 것도 괴로워 좀 선선하게 게임하고 싶어 에어컨 좀 그만 날씨가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 에어컨 바람을 안 좋아하는 더라 아저씨 저번엔 제가 말 걸었잖아요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야 아니야 말 걸었어 그래 그때 했던 말이랑 똑같잖아 그때 했던 말이랑 똑같은데 저걸 찾으라는 건가 자 일단 말은 걸었고 말을 여러 번 걸었어야 됐나 봐요 그때 잡고 나서 말 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뭐 언제든 다시 불러도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러긴 했는데 한 번 더 눌렀어야 됐나 봐 저 말을 들었어야 됐을지도 저 말을 들었어야 됐을지도 저 말을 들었어야 됐을지도 잘 부탁드려 저 말을 듣고 누구세요? 어디서 나는 소리야? 표시는 안 되고 말소리가 들리네. 불을 어떻게 줘야 되지? 불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주면 돼. 추우면은 불로 지지면 되지. 자, 내려오시오. 이 안은 따뜻할 거요. 이 안은 따뜻할 거에요. 이 안은 따뜻할 거에요. 이 안은 따뜻할 거에요. 그게 더 추울 거 같은데. 눈 속에 계세요, 선생님. 그게 정말 따뜻해요? 아, 수박인가 보다. 이 안은 따뜻할 거에요. 수박밭이 어디있지? 수박밭이 어디있지? 수박밭이 있었나? 있었네. 위치는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 사실 엘들링 할 때도 그 지역 이름 같은 거 잘 기억 못 해가지고 여기가 수박밭이라고? 아무것도 없던 그곳이잖아. 아무것도 없던 그곳이잖아. 그래서 내가 어? 여긴 뭐지? 이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서? 여기서 보스랑 싸우는 건 맞는 거 같은데? 공간을 보면 보스랑 싸우는 곳이야. 뭐 안 뜨나? 수박을 어찌구저찌구 했는데? 한 번 더 써봐? 진짜 이건 기력 차이밖에 안 나니까 지글지글지글 근데 이 안에 있으면 게이지가 빨리 차긴 한다. 정지술도 좋은데 이것도 말을 걸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다시 가볼까? 아이가 어찌구저찌구 했는데? 똑같은 말만 하던데? 같은 말만 하던데? 불이 안 꺼지네 내려가야 되나 보다 내려갔다 와야 되나 아래로 절벽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봐요 범인은 거기서 다시 위로 올라오나 밑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가볼까요 일단 절벽 아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내려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여기도 실내의 도약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안 되나 안 내려가지는데 절벽 아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 아닌 거 아니에요 이 밑에 아니에요 이 밑에는 뭐지 아무 데도 아닌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뭘까요 아 이제 된다 말을 한번 더 했어야 됐네 수박이랑 싸우나 부처님이 말해? 아 수박이랑 싸우는 게 아니었네 수박괴물인줄 어? 동생이야? 아 정지술 안 바꿨는데 아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하는 게 맞겠어 설레 안 아픈 거 같은데 다시 하고 싶은데 다시 하고 싶은데 정지술 하면 금방 야 이 리듬체조 선수야 뭐야 야 리듬체조 미쳤는데 뭐야 어디갔어 파란 데미지가 미쳤는데요 뭐야 어떻게 멈춰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야 이거 뭔데 이거 귀찮게 굴지 말라고 왜 잡은 거야 어? 어? 잉? 오 수박수박 수박이다 수박 수박이다 수박 아까 걔는 구라라고 했는데 네. 진짜로 있는 거였어. 부처님이 기르는 수박. 어? 이제? 다다, 샤샤. 주세요. 나도 장수. 불러불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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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금지술. 법술과 법보 변신을 봉인하고 공격력이 증가하며 정신을 집중하여 무공으로 적을 물리. 아! 스킬 안 쓰고. 아! 이거 하면 다른 스킬 못 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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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탑 가볼까? 안 그래도 저번에 그 넓은 부지. 그 넓은 부지. 넓은 부지 신경 쓰였는데. 어쨌든 가야하는 곳이긴 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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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경 쓰였어. 아무것도 없었잖아. 기죽박죽이긴 해도. 바깥으로 나가봐야 되려나? 막상 도착했는데. 어? 원래 이런 벽화가 있었나? 뭐지? 원래 이런 벽화가 있었나? 밖으로. 아 그래요? 여기가 좀. 바로 오면 안 되는 거구나. 밖에도 아무것도 없겠지? 근데 나 기력 왜 이렇게 높아졌지? 근데 나 기력 왜 이렇게 높아졌지? 원래 저렇게. 기력이 길었나? 왜 이렇게 높아진 것 같지? 아닌가? 왜 더 커진 것 같지? 아마 아무것도 없구나. 와. 진짜. 숨어있는 애들 찾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이거 일일이 공약 다 찍으시는 분들 대단하네. 숨어있는 애들 어디서 찾아. 세 마리 중 한 마리가 아까 그 용이라고요? 내가 방금 못 찾고 도망간 그 녀석이요? 끔찍하네. 뭐 터도 잡아야 하는 녀석이라는 거 아니야? 솔직해. 너무 싫어. 별로 잡고 싶지 않다고. 사마귀를 먼저 잡을까요? 용을 먼저 잡을까요? 골라보세요 둘 중에 뭘 먼저 잡을까요? 아 여기 들어가있어? 모든 법력을 소모해 아 이거 진짜 피지컬로 싸우는 사람들 용이잖아? 아 자신 없는데 패턴을 씹을 자신이 없는데 얘는 근데 이걸로 못 싸울 것 같은데 에? 뭐야? 성타 성타는 똑같은데요? 아야 에잉? 필리가 없는 게 나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쓰는 스킬 아닌가? 잠깐만 죽고 다시 할게요 나한테 쓰는 버프 아니에요? 쓰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애들 못쓰게 금지 표시가 떠야 되는 게 맞는데? 다시 써봐 여기서 써볼까요? 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어쩐지 금지라고 써져 있는데 와 근데 모든 법보를 다 다 써서 하는 건 센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내가 피지컬로 잡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퀄링을 해버리네 퀄링을 해버리네 아 얘한테는 쓰면 안 될 것 같아 우피할 자신이 없어 맞다위로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사마귀한테 가자 얘는 스킬 난사해야 돼 어 근데 데미지는 좋네요 정지술 사마귀한테 가야겠다 사마귀한테 가야겠다 데미지 나쁘지 않네 데미지 나쁘지 않은데 아 2패 때 못 쓸 것 같은데 근데 저거 내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가는 건가요? 쿨타임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겠네 저런 식으로 저걸 쓸 거면 정지술 스킬을 옮겨야 되는데 빡세네 이상 상태 제거 생명 칠 일정량 회복감 기력 소모 감소 법력으로 공격이 전환되는 비율이 다소 증거 금지술 시전하고 이렇게 이제 빡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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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니까 어차피 완전 기네 아 포 아 종디술이 핵심이긴 한데 아 아 바위 안가져왔네 아 아 진짜 비켜봐 다리 다리야 다리에 껴서 안가지는거 뭐냐고 다리 사이에 껴서 안 움직여져 옆으로 뒤로 갈수록 근데 이거 쓴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다 이건 페링 잘 쓰는 사람 좋아할거 같은데 아 아 범력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못쓰는구나 하나라도 쓰면 안되네 아 다시 해야겠다 하나라도 쓰면 안되는거구나 아니죠 1패 때 스킬을 쓰면 안되는거죠 1패 때 스킬 쓰지 말아야지 아예 그래야겠죠 그래야 2패 때 쓸 수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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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왜 구르는 게 왜 이렇게 씹히는 거야. 부르는 거 왜 이렇게 씹히는 거야. 왜 보스랑 싸울 때만... 아... 노이트로 넘어가기 너무 빡센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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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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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을 먹자고... 다른 때는 구르기 다시 피면서 왜... 저렇게 누를 때는 또 두르기가 다 되는 건지 아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들어가자마자 쓸게요 집중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다리 사이에 끼는 거 진짜 거지 같아... 다리 사이에 끼니까 옆으로 구르기가 안 되잖아... 아이씨 정면으로 떼지 말라는 거야 패턴은 똑같은데 왜 매번 당하는 거야 아이참에 패링을 한 번 연습해볼까? 어떻게 써야 되지? 패링을 쓰면 좋을 텐데 패링 연습 좀 해봐야겠어요 렉 걸리는 거 신경 쓰여 가자 어떻게 써야 되지? 어쩌다 터지긴 하는데 이걸 쓰다가 하나 차서 하나 차면 때리는 건데 이걸 적이 공격하는 타이밍이랑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잖아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해한 거 맞죠? 어떻게 이걸 잘 쓰는 거지? 나도 어쩌다 터지긴 한다만 아니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되지? 어쩌다 보니 넘어갔네? 어떻게 쓰는 것이야? 어떻게 쓰는 것이지? 어? 아 와 진짜 발차기 발차기 진짜 거지같아 데미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건지 잘 모르겠어 정지수를 쓰면 그나마 때리기라도 하는데 얘는 피하는게 전부니 이거 참 레벨을 올릴까 아 깨고 싶은데 깨고 싶은데 90초 너무 비효율적이야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질타이밍이 안 나오는 애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아무리 봐도 질타이밍이 안 나오는 애는 정지술이 필요해 너무 필요해 안그러면 때릴 수가 없어 일부니저 일단 영혼을 쓸 수가 없어요 영혼을 쓸 수가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구르기 진짜 구르기 좀 잘 해봐 아 아 데미지 안들어가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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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느려! 때릴거면 때리고 말려면 말고 아니 Y 눌렀는데 왜 심형타가 안나가냐 아 이건 망했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이건 아니야 이 판 글러먹었어 많이 맞았어 근데 이 피해 감면이 설마 공격 피해 감면 말고 상태 이상은 아니겠지? 상태 이상은 아니겠지? 상태 이상은 아니겠지? 땡큐 땡큐 아 무서워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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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고지 같네 내려와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못 때렸어 안 돼 못 때렸어 아 아 아 아 아 당랑권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여 어? 무술 중에 당랑권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사마귀 권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아 열받아 깨고 싶어 너무 깨고 싶은데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깨고 싶은데 못하겠어 파밍이나 해야겠다 아 아까 깰 수 있었는데 아 아까 깰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거나 더 할까? 그 뭐냐? 바위 있잖아 벚궁물 바위 두 마리 두 마리 있잖아 안 나와? 아 뭐야 안 나오네? 왜 안 내려오지? 이거 타는 시점부터 안 내려오나 보다 그러면 바위 두 마리를 마저 처치하러 가야겠다 아이템 얻는 거는 진엔딩이랑 상관없죠? 아이템은 상관없죠? 두 마리가 어디 있더라? 하나 저기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아이템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옆으로 밀려 이게? 아니 이게 왜 옆으로 밀려? 야야야야 아 야야야 아니 때리는데 왜 자꾸 뒤로 밀려나지? 아니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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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세네 이제 올리기가 어렵네요 파밍을 못하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떼어 어디지 위치만 보고 여기 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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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잡고 그만합시다 저것만 잡고 이젠 이것도 느린 것 같네 그전에는 달리기도 이제는 버틸만 했는데 이제 이것도 느린 것 같아 간혹은 아이고 잘못 눌렀네 아 또 씹혔네 오와 대미지 얼마나 들어갔나 아야 아야 오우 아야 아프잖아 아프잖아 아 아 아 뭐야 어 보이지 않는 병 뭐야 보이지 않는 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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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안올라 쓰읍 밤이 꽤 오래야 되겠는데 내가 보기엔 피지컬의 문제 같아서 어렵군요 어렵군요 어 얜 두 마리 남았다 그러니까 보스가 두 마리 남았다는 것 같은데 어 저거 다음이 보스인가 어 이게 보스가 됐고 메인 보스 두 마리에 두목 두목이 열 다섯 마리 와 많이도 남았네 만나지 못한 캐릭터가 꽤 있고 그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에이